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의 기쁨을 체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아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참 남이 없는 데서는 춤이라도 출 것 같은 이런 행복을 한번 맛본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민숙이 11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비슷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나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감사한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출애급한 다음에 더 삭막한 신해산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실증이 날 수 있겠죠. 너무 지겹게 망나만 먹다가 보니까 고기 생각이 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의 모든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일종의 대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내가 이런 삭막한 벌판으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기도자들 향해서 일종의 반란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가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되들었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셔서 이 더러운 꼴 이 고통스러운 꼴을 좀 안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으니까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왔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워서 캐롭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일어나서 백성 중에서 칭찬 듣고 또 지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른 70명을 뽑아라. 그리고는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7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압니까? 그 70명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야시대에는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그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백성들이 들고 나오는 그 무거운 짐을 모세 너 혼자 이제 담당 안 해도 된다. 70명에 함께 나누어서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 더 이상 죽여달라고 하는 탄식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70명 중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가겠다 하고는 나오지를 않고 집에 그대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심리를 가진 집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예언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았십니다. 그것을 보니까 모세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꼭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성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모세 보고 모세 선생님 저 사람들은 성령 못 받게 하세요. 예언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민숙이 11장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으로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성령을 주셔서 전부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모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 꿈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면 광야에서 그렇게 못된 반란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꿈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루어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모세가 말한 대로 성령 받은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우상한테로 막 달려가서 저라고 하는 일을 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기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흑된 근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죠. 여기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모신 참 특별한 신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저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는 말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지 성령이 너의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이제 우리가 구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구하시면 우리는 육에 있지 않냐고 경맹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누구에게 빚졌어요? 성령에게 빚졌습니다. 빚진다는 말은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살 때는 육신대로 끌려다녀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이상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 하나도 이제는 육신에게 빚진 사람처럼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 있죠? 이렇게 악한 사회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육신에게 빚진 사람의 말입니다. 또 마음은 원의로 돼 무시약해? 그건 외우라고 안 해도 너무 잘해오는 말씀이에요. 무시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버릇처럼 하는 것은 전부 육신에게 빚져서 끌려다니는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이제부터 입에서는 깨끗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13절을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같이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가루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먹으면 경령 죽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요. 또 육신의 죽음이요. 동시에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는 죽음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면으로 생각하면 이 너희가 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지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도장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너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만약에 육신 내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모순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순같이 들리죠. 여기에는 엄한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순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엄한 경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아멘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가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중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 같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같지를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돈이 하기만 합니다. 모든 생각이 자기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 얻을까 자기 중심의 생각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24시간 일주일 모든 생각이 세상으로만 흐릅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도 그래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옳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지도 모르겠다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가짜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짜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요.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스스로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보면 20절 저 뒷부분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원가지입니다. 나무 둥지입니다. 나무 둥치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고용하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할 때 어떤 존재냐. 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겹부침을 받은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원가지도 사정없이 도끼로 짠다 버리는데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둘 것 같으냐. 가지도 사정없이 아끼지 않고 찍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고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증거를 행동으로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증해야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을 항상 우리를 분명한 행동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인도한다는 말 좀 봅시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인도한다는 말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헬라우라 아고나이 하는 단어입니다. 강제로 끌고 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간다. 볼륨 조금 낮추어요. 강제로 끌고 간다. 그러므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이상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옛날에 잘 가던 곳을 성령을 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꼭 가야 할 곳은 내가 가기 싫어도 성령이 강제로 데리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끄는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데 버티어도 이길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요 하고 대답하게 만듭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핸들을 육신에게 맡겨놓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손에 맡겨놓고 삽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의 삶일까요? 그 내용의 삶을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중간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는 삶이냐? 영으로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죽여야 된다 하는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한 번 죽이는 거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날마다 반복해서 죽여야 돼. 죽여야 돼. 평간에서 죽인다니까 이상하죠? 죽여야 돼.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는 소위 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성이 있고 나약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번 충동을 받으면 그때마다 우리 지체 안에는 바람에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무서운 정욕이 발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구부 1장 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나를 미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대로 욕심대로 따라가면 몸의 행실이 나옵니다. 이 몸의 행실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몸의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행신사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생각으로 죄짓는 것, 말로 죄짓는 것, 행동으로 죄짓는 것, 습관으로 죄짓는 것, 모든 죄짓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몸의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 끔찍하죠? 말이 끔찍하죠? 성경이 가끔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사용하세요.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혹은 끊어버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주 일어나는 우리 몸의 행실을 끊어버릴까요? 죽일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흔히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기도하는 문제는 이 시간 한쪽으로 접어두고 다른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네 가지 공식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백번 적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적어놔가지고 그게 힘이 없어요. 자 보세요. 꼭 그래도 적고 싶은 사람은 적어도 돼요. 그러나 잘 아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제1단계 작업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나 다할 수 있는 전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등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한시도 믿지 않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끌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가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것만큼 성령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것만큼 성령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써? 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는 누굽니까? 14절 봅시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같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삼이 하나님 가문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모릅니다. 이 신분의식을 우리가 조금도 등하니 하면 안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우리가 행동이 선명하지 못하고 갈리자 걸음을 걸으면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증거합니다. 그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셨다는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16절을 봅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다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날마다 시식됐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 음성 못 들으면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신분을 의식하면 행동을 가려가면서 처신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집안에서는 가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가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가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도박을 가까이 하지 말라. 주색을 삼가라. 남에게 이기려 하지 말라. 참 의미 깊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자녀에게 가르쳐요. 가훈입니다. 그 가문의 조상 중에서 도박을 하다가 집안을 망친 일이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주색에 빠져가지고 아마 망신을 당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가 있었기에 이런 가훈을 만들었지?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그 가훈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주색에는 빠지지 말아야지. 도박은 하지 말아야지. 남에게 이기려고 아웅다웅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생각 안 하겠어요? 체면상으로라도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술을 안 마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도박에는 근처도 안 갈지 모릅니다.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훈. 자, 말씀하십시오. 무슨 가훈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성삼이 하나님 가훈. 뭐죠? 맞죠? 이거 이거 이거. 육신육권의 말씀이게 우리의 가훈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삐친이오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훈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항상 우리 안에서 가르쳐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하는 자가구식을 항상 일으켜줍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한 1수 3장 2절 3절은 아주 명확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느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 모습을 깨끗하게 간직해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주체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주체의식을 분명히 가지면 우리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마음속에서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깨우쳐 주시면 아 여기에 나를 미혹할 수 있는 무엇이 지금 도사리고 있구나. 내가 위험지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웃이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는 제2단계 작업입니다. 세차는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령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애매하거나 적극성이 없는 태도를 성령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돼! 하고 말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뭐 이거 꼭 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아? 하는 이런 좋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로 보여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약한 데가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고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요즘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많이 느끼죠? 안 나와도 될 뿐이 나와가지고 망신을 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안 됐어요. 안 됐어. 참 안 됐어요. 불쌍하니까 찍어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짓말에 약한 사람도 있고 노는데 약한 사람이 있고 체면에 또 친구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는 아주 약한 사람이 또 있어요. 최근에 무슨 국제적인 상을 받아서 주목을 한몸에 받은 한경직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평생 통장을 가진 일이 없다고 그랬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저는 통장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야 옥목사는 돈에 약하구나. 이런 자기의 약함을 알면서도 그 약함을 이용해서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하지를 못하고 마치 손에 들고 희롱하면서 놀듯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성적 자극에 특별히 약한다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단호하게 항상 말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작품을 상영하는 영화관 앞에서 서성거린다든지 쓰레기 같은 잡지들을 꽂아 놓은 진멸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뽑을까 말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단호한 처신이 아니죠. 미끼를 보고 그 금방을 뱅글뱅글 맴도는 물고기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빨리 돌아서라 위험한 곳에서는 근처도 얼신하지 말라 도망가와 안대하고 외치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구약에 있는 욕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행실을 초전에 박차를 대기 위해서 단호한 각오로 항상 자기 행동의 원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욕기 3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 눈과 은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어찌 처녀에게 추파를 던지랴 하는 말입니다. 아마 욕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좀 약했는지 모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여기 또 돈 많으신 분들 내보고 하는 소리다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중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욕은 부자니까 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가지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끔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심했더라. 내 눈으로 처녀에게 절대 추파를 던지지 않는다. 자문사장 25전에 있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눈은 바라보라. 내 눈꺼풀은 내 잎을 곱게 하라. 눈꺼풀을 곱게 하고 똑바로만 보지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성의 약한 유혹이 가까이 올 때. 단단히 결심하고 눈 하나 돌리는 것까지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성령은 이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가 존경한 어느 목사님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제가 옆에 가까이 모시면서 몇 년 보니까 젊은 부인들 또 아름다운 처녀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 그 사람 얼굴을 안 봐요. 처음에는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간의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뭐가 의미가 통하지. 그런데 앞에 여자 아름다운 여자 젊은 여자만 서면 안봐요. 안보고 어디를 보느냐. 그 사람 구두 발끝. 그것만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제가 가만히 그 일을 생각해보니까 야 그 목사님 무엇인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뭐 그분이 그런 면에 약한지 안 약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 있구나. 아름다운 여자가 앞에 있을 때는 얼굴을 보지 말라. 구두 끝을 봐라. 얼굴을 보면 야 잘났다 못났다 뭐 어쨌다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오고 가고 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두 끝을 보면 막 생각해봐야 그것 좀 비싸다 싸다 그것밖에 더 생각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결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직접 성령께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돕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 성령도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 탄식한다고 그랬고 근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기 오면 우리 스스로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누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를 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깨끗이 갖추고 성령을 찌뿌시게 하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보일 때마다 쏙쏙 뽑아야 됩니다.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죽여요. 아멘 죽여요. 잡초를 뽑듯이 이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아직 그거 안되는 분 많을 거예요. 성령에 대해 의지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체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9절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락방에서 공부한 에베소 6장에서는 17절 하나님의 말씀 꼭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 우리는 압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능력있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유명한 저술가요 또 탁월한 선료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주간 동안 카나다의 세미나 인도차 혼자서 여행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이 상례인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혼자 가게 됐습니다. 2주간이니까 주일이 한번 뛰지 않습니까? 주말이 되었습니다. 무슨 스케줄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집 생각은 자꾸 나고 부인 생각나고 하니까 고독해가지고 호텔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여기 서성거리고 저기 서성거리고 그랬나봐요. 미국 사람들은 조금 어린애 같은 짓을 잘합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못 견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면에서 24시간 안 보고 밖에서 있어도 전화 한번 안 해도 사는 그런 강한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보지 않고 살아도 사랑이 변함이 없는 큰 아름다운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비아도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가서 몇 년 있다가 오죠.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어린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도 목사지만 좀 그랬나봐요. 빙빙 돌다가 돌아봐야 별스러운 일이 없죠. 그래서 자기 방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타고는 6층에 있는 방으로 가려고 단추를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한닥때 생긴 젊은 여자 둘이 가 윽 하고 탑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 묵고 있는 여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는 층에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단추를 누르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생글생글 하면서 바라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6층 어때요? 오늘 오후에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나요?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벌써 무슨 소린지 알죠?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때 야 이거 참 대단히 위험한 순간에 지금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는지 압니까? 야 이 여자하고 한번 재미볼까? 하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했나?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일 먼저 그 순간에 떠오른 것이 뭐냐 자기가 외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라고 해요. 뭘 찾고 있습니까? 다 외우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로를 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용치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혔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3층인지 단추로 다 눌렀습니다. 3층의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가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나에게 던지는 그 헬게는 아무 취미가 없습니다. 드디어 문이 닫혔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를 갔을까요? 아마 꼭대기로 안 갔으면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렇게 해서 그가 한순간의 유혹을 말씀으로 한 번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죠 첫째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앞에서 단호한 태도로 취하라 그 다음에 네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고 간직하라 이 네 가지는 순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느 것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 행복이 15절에 나와있네요. 참 기막힌 행복이 따라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종의 영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셨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아들이 하듯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순진한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품이나 체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마냥 좋아서 항상 가까이 붙어있는 어린아이에게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이 넘치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터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지는다는 말은 뜨거운 감정을 담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끈질기게 재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아서 부르는 소리요. 반가워서 터지는 소리요. 급해서 찾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바아바지 하고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행복해서 부르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바아바지 아바아바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는 사람에게는 참 그 마음이 늘 평안하고 항상 그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를 보고 아바아바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분이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 아빠는 무엇이나 자기를 위해서 다해줄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색함도 없습니다. 큰 형이 겁이 나서 말 못하는 것 사랑받는다고 자신감을 갖는 막내 아들이 대신 다 말해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버 아버지 얼마나 행복한 부름인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트는 이 본문을 놓고 약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는 말은 물론 요즘 현대사회는 그렇게 귀한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도 아빠 하고 부르는 그런 애정이 흐르는 흐르는 관계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가 자라나던 중세기만 해도 그런 일이 좀 드물었나봐요.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아빠 하고 부르게 했을까 엄마 하고 부르게 했어야 되는데 아빠 하고 부를 때는 그 애정이 마음속에 뜨겁게 와 닿는 면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경험으로 보아서 엄마 엄마 해야 비로소 참 행복한 감정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루터는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자라날 때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으니까 자연히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아빠 하는 것이 행복한 감정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엄마라고 하라고 하지 왜 아빠라고 하라고 했을까 하고 약간 농담슥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아빠 아바 아바지 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바지 하고 부르면서 즐거워 하도록 만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기에 쑥스러워 질 정도의 성인으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황경림 목사님 나이가 90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 기도하시는 거 보면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의 춘추는 금년에 어떻게 되시나요? 아시는 아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의 춘추 제가 말씀드리죠. 90세가 아닙니다. 100세가 아닙니다. 영원세입니다. 영원세 영원히 사시는 분이요. 그분 앞에 누가 어른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어른인 취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바지 하고 부르는 행복이 별로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아바 아바지 부르는 행복이 있어요. 호동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바지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슬플 때도 아바 아바지 하고 부르면 그 마음에 조금씩 위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만큼 행복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바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 이 사랑의 기쁨 자유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믿겠습니다. 본문 보세요. 우리는 성령에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 첫째 12절 중간에 육심대로 살면 절대 안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끝에 가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바 아바지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성령의 사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찬송가 169장 여러분이 보시면 강물같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흐를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개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너무 느리지 않도록 부릅니다. 찬송을 연속으로 부르면 여러분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 부를 때마다 마귀는 힘들다 또 부르는구나 아이고 또 삼절이구나 언제 오절까지 할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더 불러라 좀 더 힘있게 불러라 그러죠 언제 또 오절 부르나 또 후렴 또 하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금방 찬송하면서 마귀소리 들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비디오실에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런 찬송을 부를 때도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행복 기쁨 만족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안심하고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사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속으면서 살고 있는 무서운 지옥과 같은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아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행복 잊어버리지 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독할 때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태양란에 빠졌을 때도 세상에 허무감을 느낄 때도 몸이 늙어가고 병이 들 때에도 어떤 형편에 쓰던지 우리 하나님 향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바아 아바지요 하고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